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서우입니다. 제가 꼭 50년 전에 사랑하는 엄마의 손을 잡고 국민학교, 그때 국민학교였잖아요. 초등학교. 입학하던 때 기분이 생각이 납니다. 사랑하는 엄마를 옆에 없지만 오늘 꼭 그때 그 기분입니다. 우리 6기생들 모두 파이팅! 우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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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젓. 자 2, 우젓, 찐 잡으세요. 사랑하는 통치여 아름다운 말해주세요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변한 이 자리에 끝만 가면 아름다운 말해주세요 아름다운 말해주세요 아름다운 말해주세요 그곳만 보면 난 더 알아요 술도 막힌 가슴 들어주세요 내게 잘 완벽한 주시야